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시브 광좌 제 6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번째 시간에서는 이 센터 윈도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오실레이터와 보이승 그리고 글로벌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뉴 사운드로 만들면은 아마 요런 모양이나 요렇게 요런 모양이 아마 많이 나오실 텐데 여기서 이제 이런 탭들은 이제 요거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뭐 깊이 따지면 있지만은 크게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실레이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실레이터라는 탭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은 아무래도 이 글라이드라는 거가 될 텐데 이 글라이드라는 것은 보이승에서 이건 항상 이제 모노포닉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쓰실 수가 있고 폴립은 의미가 없습니다 글라이드라는 것은 모노인 상태에서 한음과 다른 음을 연결할 때 이 부분을 폴타 멘토 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주로 이제 두음을 붙여주는 관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이걸 잠깐 좀 들어보시면은 제가 먼저 한음을 연주를 하고 자 여기서 일단 이걸 좀 제가 좀 이거를 스퀘어로 바꿔도록 할게요 지금 뭐가 잠깐 왔다 갔다 했죠 이런 사운드가 바로 이제 글라이드 같은 건데 이거를 한음에서 다음으로 갈 때 연결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임을 줄이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타임을 올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음과 한음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모드가 보이죠? 이퀄과 레이시이 보이는데 이퀄 같은 경우는 모든 음이 우리가 음과 음을 연결할 때 항상 다 같은 비율로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인터벌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은 그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레이스는 음에 따라서 이제 간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낮음 같은 경우는 빨리 되고 높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길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우리가 레이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퀄과 레이스를 가지고 두 개의 시간차를 줄 수 있는 음정에 따른 변화 음정에 따른 시간차를 주고 싶으면 우리가 레이스를 쓰시면 되시고 이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같은 시간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메뉴는 피치밴드가 보일 겁니다 이 피치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치밴드 휠 여러분의 마스터 키보드에서 쓰시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레인지를 내가 얼마나 쓸지 하나의 숫자 1은 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음만 올리고 싶을 때는 하나만 되겠죠 자 만약에 온음을 올리고 싶거나 그 이상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옥탑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게 이 피치밴드에 대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클릭하면 항상 0으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의도 온음 정도의 레인지를 보통 두고 활용을 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화면은 오실레이터 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웨이브 테이블 시작하는 부분을 특정 위상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도에서 시작할지 90도, 180도 중간 부분이 되겠죠 270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웨이브 테이블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실레이터 페이지가 되고요 총 보시면은 오실레이터 1, 2, 3번 그리고 모듈레이션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비브라토가 있는데 비브라토는 여러분들의 마스터 키보드의 모듈레이션 휠을 움직이면은 지금 아래 보시면 이 매크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가 되는데 지금 이 매크로 1분이 여기 적용이 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를 쓸 수 있는 거죠 잠깐만 해보면 이 매크로의 양에 따라서 이 비브라토의 양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요런 게 있고 또 이제 이것도 역시도 인터널 엠벨롭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간차를 둘 수 있는 거죠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탭이 될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에 관련된 탭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보이싱 부분입니다 보이싱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 먼저 기본적으로는 16이라는 값에서 한번 여러분 시작될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32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16에 유니즘 보이스는 1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양한 지금 모노모드가 보입니다 하나는 모노폰이라는 게 있고 모노폰이 아래는 모노로테잇이라는 게 있는데 모노폰과 모노로테이트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하나의 보이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보이스, 하나의 소리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고 모노로테이트는 두 개의 소리를 아주 근소한 자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크로스페이딩 같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소리와 소리가 연결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끊어진 소리가 없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모노로테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난점만 있습니다 모노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썼던 무그 같은 그런 전부 다 모노폰이 되거든요 모노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보이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 같지만 두 개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숫자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모노폰을 연결하면은 모든 게 다 16분의 1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이거를 모노로테이트 바꾸면은 순간적으로 숫자 2가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순간적으로 두 개의 보이스를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거나 하나의 모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트리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레이션 소스가 이제 미디 신호를 받을 때마다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릴리즈가 돼야 될 거냐 이게 되는 건데 이거 매번 받을 때마다 재시작하는 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레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모노폰에서 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폴리는 좀 의미가 없죠 이거는요 트리거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레가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레가토요 이거는 뭐 이전에 연주한 정보가 릴리즈 될 경우에 그 모듈레이션 소스를 이제 우리가 뭐 새로 받고 시작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잘 뭐 그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어 근데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건 아무래도 이 레가토 트릴러가 되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어 메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음을 연주를 하고 트리를 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릴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트릴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릴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트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항상 이게 켜져야지 트릴러가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바로 이제 유니즌 스프라이드가 있는데 유니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럼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세럼에 가지고 있는 오실레이터에서 유니즌 부분에서 소리를 이제 우리가 확장하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유니즌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개의 보이스를 쓰게 되면은 지금 최대는 16 보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4, 30, 35, 35 해가지고 5개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좀 올려주면은 16 보이스까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 뭐 3이 되니까 16, 6, 3, 18에서 48 정도로 올리면 아마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데 사람의 손이라는 게 10개밖에 없잖아요 손가락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네 이렇게 소리가 좀 두꺼워진 게 들리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보이스를 쓰면서 이 보이스가 하나만 눌러도 셋, 모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이걸 폴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로 바꿔보면은 6개로 올라가죠 9개 이게 크기 때문에 이럴 땐 이제 우리가 마스터를 또 줄여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앰프를 좀 줄여줘야지 오버로드가 안 되겠죠 자 9개 이렇게 되면 12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보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바로 이제 이 유니진에 대한 건데 이제 여기서 유니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은 여기 부분 제가 약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걸 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개의 어떤 상대적인 값을 이제 우리 만들어서 여기다 변이를 줄 수가 있고 원하시면 여기다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자는 죽인 만큼 또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또 변화를 줄 수 있고 일단 엠벨로브도 줄 수 있겠죠 엠벨로브를 하나 준 다음에 1번 엠벨로브를 집어넣고 이걸 제가 12개로 바꿔볼게요 12로 바꾸고 저 여긴 0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면은 여기가 0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값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디케이 를 최대로 올리고 어택 타임을 뒤로 민 다음에 여기서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영화음에 아까 굉장히 넓은 그런 와이드한 보이스의 옥타브 보이승이 생기게 되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은 여기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바꿔보는 건데 여기도 이제 다양한 값을 우리가 변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놓은 다음에 이 부분도 LF4로 넣고 적용을 합니다 계속 바뀌게 되시죠 주기적으로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또 변이를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변이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펜입니다 펜 역시도 먼저 센터에다 놓을게요 센터에 놓은 다음에 이걸 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벨롭을 킨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해보냐면 엘렛볼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핑퐁 효과가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거든요 뭐 여기서 이 스퀘어로 바꾸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이렇게 변이를 줄 수 있는 거죠 뭐 추가로 여기다가 리버브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딜레이를 한번 더 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이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실레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소리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유니즌을 이용해가지고 옥타브 유니즌도 할 수가 있고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도 바꿀 수 있고 펜포트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이승 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세럼에 있는 이 유니즌 보이승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아마 서로 공부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탭은 처음에 이제 이닛 패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시고 내가 이제 뭐 초기화 시킬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뉴스 사운드를 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글로벌 튜는 전반적인 튜는 이제 이 매시브 자체에서 나가는 이 튜을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프리셋, bpm 우리가 맞추거나 익스트널 싱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뭐 나머지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기능에 대해서 아시면 굉장히 좋지만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101 과정에서 이걸 다 알려드리기에는 좀 불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여러분이 아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102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매시브 뭐 어드밴스드 이런 과정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자세한 사용 방법과 디테일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매시브 강좌 제 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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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